안녕하세요 발품의 여왕 김미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미분양 아파트 매물은요 초중고 도보학군과 풍부한 생활 인프라로 살기 좋은 경기도에 위치한 아파트로 2억 원대 초반부터 분양가가 형성되어 있는 경기도 최저 분양가 매물이고요 올 12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동두천에 위치한 브라운스톤 인터폴의 아파트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GTXC 노선 연장이 추진되는 곳으로 그 수혜를 직접 받고 있고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동두천시에서 운영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할 계획 중에 있어 입주민들이 어린 자녀 양육을 위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영상으로 소개해드릴 동두천 브라운스톤 인터폴의 아파트는요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284번지 1원에 위치하여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 높이 규모로 6개동 총 576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크기로는 전용면적 4구, 6구, 7사, 8사 제곱미터 이렇게 4가지 크기와 9가지 타입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현재 남아있는 세대는 4구와 6구 이 두가지 타입 21평과 26평이 남아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는 중앙강장 티하우스 어린이놀이터와 경로당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키즈카페 휘트니스, 도서관, 골프 연습장 등 다채로운 커뮤니티 시설들을 조성 중에 있으며 아파트 입주는 올 12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입지환경을 살펴보면 우선 교통환경으로는요 서울 지하철 1호선인 동두천 중앙역을 걸어서 7분이면 이용할 수가 있으며 추후 gtx-c 노선이 개통이 되면 서울 삼성역까지는 23분이면 도달이 가능하고 해당 아파트와 인접해 있는 3번 국도와 364번 지방도를 통해 도심 내와 인근 기타 수도권 전역으로 이동 또한 매우 편리합니다 거기에 더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서울 양주고속도로 국도 3호선 우회도로 등의 개발 호재로 매우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이 예정이 되어 있고 생연초와 동두천 초중고교 등 우리 어린 자녀들이 걸어서 안전하게 통화 갈 수 있으며 식자재마트, 하이마트, 종합운동장, CGV, 시청, 의정부, 지방법원 등의 풍부한 생활 인프라까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학 공원 및 어등산 레포츠 공원, 동두천종합운동장, 소요산 등의 쾌적한 자연환경 또한 잘 조성되어 있어 우리 온가족 모두의 힐링라이프 또한 가능합니다 그 밖에 기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영상 바로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고요 분양가 문의 및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실 분들은 영상 바로 오른쪽 상단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부탁드릴게요 그럼 내부 영상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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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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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